저희 회사는 20여 년간 국내에서 소프트웨어 유통 비즈니스를 해왔고요. 주로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오토데스크 등의 소프트웨어들을 유통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 정도부터 모바일과 인터넷이라는 카테고리의 새로운 비즈니스로 진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바일 분야와 새롭게 진출하는 화상 회의 시스템 분야를 월드 아이티쇼에서 소개를 해드리게 됐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제품은 모바일 액세서리 브랜드 몇 가지와 모바일 솔루션, 폴리콤을 부스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하는 브랜드 중에는 일본에 있는 본사에서 나온 소프트뱅크 브로드밴드의 소프트뱅크 셀렉션, 그리고 미국에서 2011년도에 마켓쉐어 1위를 했던 그리핀 테크놀로지의 모바일 액세서리 제품, 그리고 앱세서리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액세서리 쪽에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텐그램 디자인 연구소 이렇게 세 개의 브랜드를 지금 모바일 액세서리 분야로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지금 개인용 클라우드 장비인 포고 플러그, 그리고 맥OS에서 윈도우를, 더블 OS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패러리즈 데스크탑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지금 국내에서 총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솔루션으로는 지금 세임즈라는 모바일과 ERP를 연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 소프트 카탈로그라고 해서 카탈로그를 아이패드 상에서 편집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모바일 솔루션, 이렇게 여러 가지 제품을 지금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모바일과 인터넷이라는 트렌드에 맞게 모바일과 인터넷에 좀 더 앞장서가는 그런 제품들과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에 소개를 할 예정입니다.